계속해서 충남지역 간추린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공주시가 2017년도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주합니다. 조기 발주 사업은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과 생활 민원 사업 등입니다. 시는 2월 중 사업에 들어가 오는 5월 말까지 계획사업의 70%를 완료해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입니다. 보령시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실시합니다. 대여 대상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와 웅천읍 소재, 남부 농기계 대여은행 등 두 곳에 비치된 46종, 212대입니다. 대여 농기계는 기종별 가격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1인 1대씩 3일 이내로 빌렸을 수 있습니다. 부여군은 하절기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의 사전 방매를 위해 겨울철 월덕모기의 주요 서식처인 대형 정화조를 중심으로 모기 유충구제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. 이번 소독은 3월 말까지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정화조 내에서 월동 중인 모기 유충을 집중 제거해 여름철 모기 감소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. 금산군이 올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. 신축의 경우 소요비용 증빙자료 제출 시 건축 소요비용 이내 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 대출 가능한 도로 융자됩니다.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12%이며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됩니다.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.